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은 일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죠. 2015년 데뷔 이후에 꾸준히 작곡 활동을 이어오면서 충족한 연기로 많은 태풍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대종종 인미도를 높여 스타대열에 함께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각종 예능에도 종종 드러내서 노마를 펼치고 있는 서리나 씨인데 아름다운 소원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만 해도 정말 아름답고요. 오늘 노란색 그레쉬이 들어오셨는데 보기만 더 크게 진정하는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배우 서리나 씨의 충실한 모습입니다. 이제 무적이로 모시고 인터뷰를 길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드즈 아나운선가 더 없어서 입력이 다 높아졌어요. 기분이 상당히 좋아 부르신데요. 대세 배우인데 실감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1회 드라마 주연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마트에서 아주머니들을 많이 만나면 한이다 하면서 응원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원래 걸그룹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걸그룹 출신이 아니라 걸그룹을 위해서 연습생 생활을 했었는데 원래 꿈은 배우였기 때문에 오늘 혹시 가장 기대되는 무대가 있을까요? 저는 다 기대되는데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네 알겠습니다. 서리나 씨 앞으로도 브라운관에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셔서 좌측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회장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사pleasa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